엄마, 아빠 안녕하세요. 저 강지우예요. 일단 핸드폰 잃어버려서 죄송해요. 그리고 저는 잘 지내고 있어요. 걱정 안 하고 있겠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살아서 돌아올게요. 딱히 불편한 점은 없고 지금 바퀴벌레가 나왔다가 때려 죽여서 알을 깨고 죽었을지 걱정돼요. 딱히 한국에 가기 싫고 재밌지만 한국에 가고 싶을 때도 있어요. 예를 들어 한국에 있었으면 핸드폰을 안 잃어버렸을 수도 있는데 잃어버렸어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안녕. 안녕.